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찍어주세요. 투어. 네. 아유. 아유. 저기. 아유. 저기. 뭘 뭐야 이상해. 뭘 몰래 못 찍고 있어요. 난 여기 계속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대사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계속 뽀뽀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유. 그쵸 그 정도. 또 저기 레시피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 역할 맡은 지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덕분에 건강하게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시고 앞으로 저희 남은 판타스틱 그리고 상욱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